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한글 자막으로 정리해 드리는 헤드라인 뉴스 자막 시간입니다.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오전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US unemployment tally expected to surge by millions. 미국 실업수당 신청건수 이번주에도 수백만 명 늘어날 듯. 2주일 전에 300만 명이 넘었구요. 지난주에 6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번주에도 600만 건 정도가 될 거라 그래요. 오늘 발표 예정입니다. In scramble for coronavirus supplies, rich countries push, pour aside, push aside. 옆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죠. 옆으로 밀어버린다. 저리가 비켜. 옆으로 민다. push aside. 코로나 바이러스 공급 물품, 부국이 빈국 물자를 다 가져간다. 남미와 아프리카 의료 물자가 부족합니다. 수출 물량까지 공항과 항만에서 빼돌려서 modern piracy, 현대판 해적들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미국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US as economic pain grows, so does pressure to ease coronavirus lockdowns. 미국, 경제적 고통이 증가함에 따라 봉쇄 완화 압박도 커지고 있다. as so의 용법이죠. 뭐뭐함에 따라 뭐뭐한다. 부린대로 거둔다. as you sow, so you reap. 워싱턴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 비난은 질색, 칭찬은 열망 펠로시 하원의장이죠. 공화당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중소기업 지원책을 계속해서 논의해보자. Granul Party, GOP는 공화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50대 이하의 환자도 수백명 주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약자들이 죽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젊은이들도 죽는 경우가 있다. USA Today Fake cops are stopping drivers for violating coronavirus stay-at-home orders. 가짜 경찰들, 자가격리 위반 운전자들을 멈춰 세운다. 자칫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난다가 해도 경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A bridge between life and death. 생사의 다리 삶과 죽음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인데 Most COVID-19 patients put on ventilators will not survive. 대부분의 인공호흡기 환자들이 살지 못한다. 생존률이 낮다. 20% 정도 생존률이 된다 그래요. 대부분의 인공호흡기 환자 생존률 낮아. 20% Almost all of the federal stockpil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is depleted. New documents show. 연방정부에서 공급한 인체보호 장비. 고갈됐어요. 95 마스크와 7,920개의 인공호흡기. 미국 전 지역에 보급된 수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캘리포니아 카운니아는 scrambling to find ventilators. This newsome sends 500 to other states. 개빈 뉴스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00개의 호흡기를 타주러 보냈어요. 인공호흡기를 타주러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이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All Los Angeles County Public Parks to close Easter Sunday over coronavirus. 부활절 LA County 모든 공원 문 닫는다. When will California stay at home order end? 캘리포니아주에서 자가격리명령은 언제 해제가 될 것인가? Newsome says still too early to tell. 아직 이르다는 거죠? 말해주기에는 너무나 이르다. 아직은 모른다. Still too early to tell. AP Jobless Claims Report Thursday could hit 7 million or higher. 목요일 신규 실업 청구 건수 700만명 넘을 수도. 목요일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와 70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 Bangkok to ban alcohol sales to curb virus. 방콕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금주령. 열흘 동안 술집과 식당에서 술을 못 팝니다. 술 판매 금지. Virus cast a dark cloud over once thriving home market.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때 잘 나가던 주택시장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수입들이 없거나 수입들이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매하는 건수가 확 줄어들겠다. 또는 줄어들고 있다. 월스트리트 Journal. A month ago, they all had a stable job. 한 달 전만 해도 안정된 직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Now, they want to work for Amazon. 이제는 모두들 아마존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이 불안해졌어요. 아마존은 잘 나가는 편입니다. 배송하는, 택배를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이죠. 창고 직원과 배달 직원을 10만명을 찾고 있습니다. 창고 직원, 배달 직원 10만명 9인. IMF World Bank faced deluge of aid requests from developing world. IMF와 세계은행, 개발 도상국으로부터 지원 요청 쇄도. 디즈니 플러스, 세계 유료 구독자 5천만명 넘어, 5개월 만에 유료 구독자가 5천만명이 넘었습니다.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자체 콘텐츠로 디즈니가 만든 영화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Financial Times New cases hold steady as global total passes 1.5 million. 1.5 million. 150만입니다. 세계 확진자 150만명 상회. 신규 확진자는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 정점에 달한 거죠. 15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꺾이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OPEC seeks grand bargain to lift prices amid pandemic.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석유 가격 상승을 위한 OPEC의 대협상. Grand bargain. 대협상. 대대적인 협상. OPEC 플러스죠.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석유 감산을 위한 대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U.S. Senate tells members not to use Zoom. 상원. Zoom 사용하지 말라. 화상통화를 하는 앱 Zoom인데요. 해킹이 돼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개인정보가 새 나가기도 하고 또 갑자기 포르노가 뜩 뜨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해킹을 당한 일들이 있어서 Zoom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Bloomberg. McConnell sets up a showdown with Schumer on small business aid. 공화당 상원 원내청무 미치 맥코넬과 상원 민주당 대표 척 슈머의 맞대결. 중소기업 부양 법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Senate leader wants swift actions on additional 259 billion dollars.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맥코넬은 2,590억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싶어 한다. Democrats pressing to add aid for hospitals, local government.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병원들과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CNBC 5.25 million more unemployment claims expected 이번 주 실업 청구 500만 건이 넘을 듯 오늘 목요일 발표 예정이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 발표가 됩니다. But layoffs are now broader and could be more permanent as companies look to trim costs. 임시 실업이 연구 실업이 될 수가 있다. Layoff, 임시 실업이죠. Permanent unemployment, 연구 실업입니다. Now, they are likely to include hundreds of thousands of retail workers. 처음에는 식당과 여행 관련 직원들이 수백만 명 실직을 했는데 이제는 수십만 명의 소음의 업소 직원들이 실직을 하고 있다. Reuters, Saudi-Russia debate record oil cut as US resists action. Saudi-Russia 기록적인 석유 감산 논의. 미국은 미원적. Prime Minister Johnson is getting better in intensive care. Boris Johnson 총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이죠. ICU입니다. Cats can catch coronavirus, study fines. 연구, 조사에 의하면 고양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 But dogs appear not to be vulnerable. 그러나 개는 잘 안 걸린다. 하지만 개는 잘 안 걸리는 것 같다. 그리고 사이. 그렇게 배우는 잘 안 걸린리는 것 같다. אז 저는 수십만 명의 소음을 다진다. 그치고 이른 철지에 manifester지입니다. 그치에 의심이 많다.